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강의 일정으로 인해 한국을 다녀오느라 한동안 방송이 뜸했습니다. 카페에서 주관하는 환자혁명 심화학습과정 무려 5시간 반 강의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자리는 제한되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시면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건강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당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뇨 진단을 할 때 그 기준은 혈당이죠. 피검사를 통해서 혈당을 잽니다. 8시간 이상 공복혈당이나 평균 혈당이라고 하는 당화혈색소 아니면 식후 2시간 후에 혈당 아무튼 혈당이에요. 혈당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데 하지만 이 공복혈당 아니면 혈당 수치만 가지고 당뇨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일찍 조기 발견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보통 15년 이상 진행된 인슐린 저항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혈당을 잴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공복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지만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죠. 원래는 세포들이 인슐린을 반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인슐린이 세포의 영양소가 되는 포도당을 배달해주는 택배 아저씨거든요.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포도당을 많이 갖고 오니까 인슐린이 와서 띵동띵동 포도당 왔습니다. 그래도 이 세포가 집에 아무도 없는 척 하는 거죠. 오늘 택배 아저씨가 벌써 한 10번은 다녀갔거든요. 최다 똑같은 거 포도당 갖다 주러. 이 택배도 목이 빠져라 기다려야 반가운 거지 그렇게 자주 오면 모른 척하게 된다고요. 음식을 하루에 2번 먹으면 2번 인슐린이 나오는 거고 6번 먹으면 6번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세포가 이 인슐린을 지긋지긋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무 빈번한 식사 빈도 또 그리고 인슐린이 왕창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 이렇게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을 피하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소식을 하는 게 좋고요. 빵, 떡, 국수, 과자, 밀가루, 시럽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됩니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 수준의 아주 소량의 인슐린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젊을 때죠. 20대 이전.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준의 다량의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공복 혈당만 검사한다면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제 유튜브가 원래 눈으로 볼 거가 없는 거의 라디오 수준인데 모처럼만의 화면을 활용하니까 잠시 보실게요. 이 주황색 바가 혈당입니다. 노란색 바는 인슐린이에요. 맨 왼쪽에 이 사람을 보면 25세 때 인슐린이 5.3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안심하고 살겠죠. 30세가 되니까 5.4 역시 괜찮죠. 35세 또 10년이 지났는데 당화혈색소 5.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40세 되니까 5.8 조금씩 올라가지만 아직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45세 되니까 6.4 거의 당뇨 전달 병원에서 당뇨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듣고 온 거죠. 이 사람은 이제 45세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당뇨병이 왔을 거예요. 50세 되니까 검사하니까 당뇨 수치가 10위가 나온 거예요. 당수치가 당화혈색소 10위가 나온 거죠. 당뇨병인 거죠. 자 근데 이분은 25세에서 40세가 넘어갈 때까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당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당이. 그런데 이 노란색 발을 보세요. 25세 때는 이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3만 나오면 됐어요.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는 6, 2배가 더 필요한 거죠. 혈당을 정상으로 누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 몸은 어떻겠어요? 인슐린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세가 됐을 때는 9, 25세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인슐린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야만 겨우 5.5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은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인슐린을 아직 체장이 튼튼하고 몸이 인슐린을 이만큼 짜내면 세포한테 강압적으로 인슐린을 집어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40세 되니까는 인슐린이 15 거의 5배 많은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몸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인슐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세가 됐을 때 이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50세가 됐을 때 당뇨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인슐린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봤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더 이상은 시스템이 망가져서 혈당이 혈당을 억누르지 못하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안심하고 살았겠죠. 40대 때까지 자 이게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혈당을 검사할 때 얼마나 많은 인슐린을 가지고 그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혈당만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15년, 20년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말랐으면 당뇨가 조금 더 일찍 올 것이고 살이 쪘으면 그나마 조금 더 버틸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당뇨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을 재고 당화혈색소 재고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들 나름 의미가 있어서 나온 검사들이지만 실제 이게 당뇨를 예방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건강검진 때 다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배로 돌아가셨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유예요. 심혈관 질환을 키우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혈당이지만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인슐린이에요. 혈당이나 인슐린이나 둘 다 몸에 피해를 일으켜요. 특히 혈관에 그러니까 혈당만 검사하면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다시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빨간 선 보이시나요? 네 혈당의 변화가 이렇게 리니어한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저항을 하고 싸우니까 인슐린 저항이 있더라도 더 많은 인슐린을 쏟아내면서까지 최대한 버틴다니까요. 정상 혈당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악화되는 거죠. 병 인슐린 저항이 한참이 진행되는 동안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피검사상으로는. 반면에 인슐린은 일직선으로 증가합니다. 보세요. 이 빨간 선을 보시면 해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 검사만 하다 보면 너무 늦게 병을 알게 되고 회복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당뇨병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안정감을 준다는 게 문제예요.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 진단 기준이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6.4가 나오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무지 불안한 거죠. 임박했잖아요. 우리가 커트라인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행이다. 6.5부터 당뇨인데 나는 당뇨 아니네.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혈당을 체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죠. 필요한 검사예요.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혈당 하나만 보고 그 검사 결과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슐린 자체를 재야 되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알아보는 좋은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기능약병원에서 단순한 공복혈당이랑 당화혈색소만 검사하지 않고 호마 IR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혈당과 인슐린을 모두 다 재구난 다음에 그를 상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인슐린이 많이 사용되어서 그런 거라면 그러한 몸의 상태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자 기능의약병원 검진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인슐린 수치랑 공복혈당 수치만 알면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이 링크에서 인슐린 저항성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당뇨병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뇨를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영당뇨 환자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뭐 되돌리든 안 되돌리든 그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거예요. 당뇨병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과도한 탄수화물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자주 먹는 것과 스트레스입니다. 앞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갈 것이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알림 설정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